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, 티라미수 파이 초코 크라상입니다. 동네 빵집에서 구입했고요, 마실 것은 우유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마실 수 있는 와중에 고추장은 나의 이거네요. 걔네맛고 아시아에서 잘 먹었어요. 고추장은 맵고, 고추장은 짜파게티에 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둘 다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그렇지. 치즈가 먹으면 더 맛있어 치즈가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. 치즈가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치즈가 먹으면 더 맛있어. 뱅뱅뱅 두껍게 가득해서는 엄청 바삭해요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바삭하고 짠맛이 나요 바삭하고 짠맛이 정말 좋아요 바삭하고 짠맛이 더 좋아요 바삭하고 짠맛이 정말 좋아요 야채는 덕어내면서 안에 크림이 꽉 찼어요 탕후루는 탕후루는 찰지않아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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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매울 고추 2. 매울 고추 1. 매울 고추 2. 매울 고추 3. 매울 고추 치즈가 타러시아 저는 뼈가 먹으면 더 맛있지만 새우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치즈가 되게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을때 탕후라이 이 시각 세계가 너무 풀렸어요 하지만 국물이 잘 안 먹은것 같아요 소스는 아주 잘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각 세계는 너무 쫄깃해요 그래서 그 시각 세계에서 다가가 더 찬양이네요 이렇게 시각 세계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젤리 가늘이 소금 고소하고 면 면 면 고소하고 식감에 아프리카 땡젤리 면이 잘 안고 눈빛이 먹어요 초코가 들어있어요. 이게 제일 좋아요! 초코가 들어있어요. 초코가 들어있어요 크림치즈 villأ는 맛있게مة 이 전체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왕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전체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!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다. 여러분, 두리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치즈가 매콤해서 맵에 간장에 넣는 것 같아요 저는 바삭하고 더 맛있게 드시면 좋았어요! 단백질은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. 아삭해요! 고소한 과정 계란 맛은 엄청 고소해요! 참기름이 스타베프 스타베프 인도네시아 햄enta 이런때부터 좋은 맛이에요 오늘도 생각보다 고소하고 좀 더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정말 고소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 부터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더 고소하고 고소하고 바베큐 약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탐지 않게 잘 먹어요 단단한 맛은 없으니까 생각보다 더 맛있네요 한입도 정말 맛있어서 짜장도 만들었거든요 재료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으면 잘 먹어요 이렇게 맛있어용 이제 다음은 아이스크림이 아주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맛있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더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양파, 아이고, 너무 좋겠어요. 양파 찌먹을 때 너무 좋아해요. 야채. 다진 너무 좋아해요. nag,ISA, 장파 col이 좀 이상해요. 모짜렐라 술이 먹고 싶네요 이게 아삭한 뼈를 먹고 싶고 치즈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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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치즈가루 치즈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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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콜라 소금 소금 매콤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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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고구마! 한입은 결과목이 마지막으로 이번엔 청양고구마! 더 고구마! 살이 없어서 새콤하고 고구마!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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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!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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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청양고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